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대부업체의 일명 묻지마다출이 청년 노령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 채무 확인이 면절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. 한편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는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아집니다.